스토리 한 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태국에 온 스토리를 제가 한 번도 진행을 안 해 봐갖고 그냥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만 주는 건 거 같던데 보니까 강림 끝나면 근데 얘는 전기 좋아했나 봐요 아케인이라 맞춰준 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무기는 있겠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겨우 이정도로는 내 집을 가라앉힐 수 없지 내 집은 내 집은 임무 변경이야 동물 찾아낸다 그리고 반드시 죽인다 진짜 근육 바보는 얜데요? 근육 속성에 필리파가 딸이면 진짜 소름붙겠다 진짜 딸인 거 아니야? 이 spots ㅂ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다음 상대는 누구인가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다음 상대는 누구인가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다음 상대는 누구인가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기아 다음 상대는 누구인가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즐거운 전투였어요 즐거운 전투였어요 으아이 이게 한명한명씩 스토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한명 한명씩 마지막은 뭘요나 그러면 누구로 깨는걸요나는 모르겠네 토벌이 있나? 설마? 아니면 이게 스토리가 길진 않겠지? 지민이 정신이 나이만나다니니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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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가 다 나오는건가? 이것이 엠프의 성공입니다 겁먹은거냐? 겁먹은거냐? 진짜 고통을 가리쥐 겁나 공동이 느리긴 하다 이건 진짜 끝 끝 고기는 F사이에서 3나 안잔하자고 없어 다 하아 이 두간들은 이렇게 비닐들을 만들고 더블큰 센터는 혹시 무기 없는 곳이 어디인 건가요? 여기서 엎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단 얘긴가? 뭐야 왜 갑자기 나가죠? 이 중에서 제일 막한 녀석이 할 만한 한 이지 톨레도 이 중에서 엎드린 스토리스는 이 중에서 엎드린 스토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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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우 아마 리바이브링 쓰는 건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지 않고서는 쉽게 끝났네 이거 엄청 신경을 해서 이제부터 시작했나? 뭐야 뭐야 진짜래 이게 끝이라고? 에반데 이거 이거 에반데 핵폭탄은 죽음이야 모바한테 걸어가는데 3,4초는 걸린다 로마리 무슨 9,000대야 더크 UT 1초 스카링 UT 1초 민두는 택도 없나? 안 어렵습니다 불감 필요 없이 본인 개소리 하지마 그건 아니야 더크가 흔해진다 해도 무슨 노말이 9,000대야 반시 독수락 효파 루신다 그레이 천 스킬 걸리면 1분 10초 컷 더크 효파 부과는 아무나 더크가 필요하긴 필요한가 보네 잠깐만 이건 클리오가 가능하긴 한 거야? 부관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 부관을 못 바꾸나 보네 부관을 못 바꾸나 보네 아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야? 헷갈렸어 3,300점 이상은 초월 선택승전이예요 3,300점 이상은 초월 선택승전이예요 우리가 버클을 깨려고 이 고생을 했나 봅니다 뭐 이런 느낌? 일단 칼날 이빨 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일단 칼날 이빨 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운데 아 이거 3개인가가 필요해 그 정도 필요할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메두사 키메라 나올 때랑 똑같으니까 이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조절할 수가 없어 일단 아무리 1대1이라지만 뭐야 이거 춤을 됐어 벌써?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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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자 피니쉬 피니쉬 한번 가자 피니쉬 한번 가자 피니쉬 한번 가자 피니쉬 한번 가자 이게 약간 이제 새끼들을 통해서 무한 콤보를 해야겠네요 약간의 백상이라고 뭐야 이거 갑자기 영혼을 얼리는 술보라요 뭐야 왜 에어가 안 돼 절대 영도에 땡겨 영혼을 얼리는 술보라요 오는 중 술보라 영혼이 얼리는 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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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점이 에어가 아닌가 본데? 이게 에어가 써있지 그건? watts пот고 이낸 1,500개 이낸 1,500개 그래도 엣지피가 많이는 안달아서 할만한거 같은데 몇 분짜리인지 모르겠다 문제는 얘는 처음이니까 새끼들을 좀 물쳐놓는게 좋겠네 C등급까지는 어떻게든 매겨 놔야 될 것 같은데 180초? 이게 180초가 가능하긴 하냐? 지금?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줘? 에반데? 아무것도 안주는거는? 잠깐만 원래 뭐라도 줘야되는거 아니냐 이거는? 응? A등급은 돼야 뭐라도 주나? 다 스카이라크 써있어 뭐지? 왜그러면 이렇게 힘들지? 쥐쥐 아이씨 뭐야 하지만 그리고 페리시 이만 페리시 아이 시국 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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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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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에어 피니쉬 에어 뭐야? 에어가 안찍히네 ㅎㅎ 에어가 안찍히네 은으 에어 ! 에어 ? 에어 어이 뭐지 뭐 아 근데 지만 보면 좋겠고 아 뭐야 이거 왜 또 이래 으 잠깐 바꿔 볼까? 음 음 음 음 으 태어난 곳으로 돌려보내주마 으아샤 여기야 영원한 안식을 내렸주마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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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허가, 주어졌어. 태어난 곳으로 울려보내 rights원 zest. 자. 치즈 장르트 2,3번 야 쩡 에어가 아니네 야 쩡 에어가 아니네 쩡 러시 아 근데 에어가 막은? 아 보자 탕이 잘 안걸린다 그냥 Hp를 많이 깎아 놓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어 뭐지? 아니 탕이 안걸린다 뭔가 그거 한 거 같아 에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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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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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각보다 그렇게 잘 먹히는 느낌이 아니야 느낌이 그렇다고 스턴이 잘 먹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스턴이 나 할 수도 있겠어 파이팅 일단 선보 찍고 1...2...3...4...4...4,4....0....2...2....3...1...3...3...3...1...3...3 다 앗! 그렇지 약화시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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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필 때 저거 쓰면은 그냥 바로 그거네 이건 좀 아플걸요? 아휴 진짜 태어난 곳을 울려보내주마 얘나 얘나 비쌌네 비슷비쌌네 진짜 뭐 크게 단게 없어 땀을 흘렸더니 상쾌하네요 여기 까지 해야겠다 다행이네 까지 차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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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